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왜 그래 밥 먹었잖아 너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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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이렇게 간식으로 고담글래? 응? 맞아 사과 아... 오보야 아 침 좀 흘리지 마, 하루야 기마루 나 하나 얻어 먹으려고 뭐야 뭐야 이거 하나씩 먹었으면 됐지 가 가로 이리 봐 수건이 없지 여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먹었으면 좋겠지 어디든 좀 더 먹으면 좋겠지 하루 나에 빠졌나 진정 아로 빗자루 가져가 스크래팀 거기는 아니지 거기는 아니야 거기 물으면 안돼 일부러 낮춰줬는데 야.. 진짜.. 땡큐 하루야 물 좀 채워놔야 되겠다 물 좀 채워놔야 되겠다 물 좀 채워놔야 되겠다 옳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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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어느정도 있네? 왜 이렇게 흔들렸지? 물이 왜 이렇게 흔들렸지? 물이 어느정도 있네? 물이 왜 이렇게 흔들렸지? 하루 이거 꽉 찬거 같아 하루야 이거 물 다 채웠어 제자리 갖다놔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호야는 뭐하고 있었어? 흑 아야 왜 이렇게 해맑아 흑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